살려주세요 나 이거 올라가면 크리퍼 엔딩나는거 아니겠지? 오이씨 오 오케이 팀킬 좋았어 어 소리 이상해 심층 철거 아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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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야 잠깐만 내 키보를 왜 안 움직여 야 빨리 회포를 더 또 뒤지기 싫거든요 여기서 어이씨 야 잠깐만 내가 이래서 마크는 정지 안하는거야 롤이나 하세요 그냥 롤 공짜 아까 게임 심정지 오면 제가 유튜브 올릴 때쯤에 여러분들이 좀 신고 좀 해주세요 어 뭐야 아이씨 이거 캐논 소리가 크리퍼 터지는 소리랑 비슷해가지고 내가 너무 짧은가? 철이 남아? 왜 쩐는데 라비치고 매우 잘하고 있어 다이악이네 저거 어? 어? 아이씨 어? 어? 품질 싹간은? 아이씨 아이 미안해 이럴때는 필살 아이템이 있어요 아이씨 어 뭐야 다이아 다이악 좀 켜고 영상 끝내자 이상한게 이상한게 다이악 좀 켜고 영상 끝내자 a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